이것은 자매문기다. 겉벌이 서마를 빌리면 스스로 노비로 팔겠다는 문서에 수교를 한 것이지. 내일까지 갚지 못하면 노비로 팔려갈 것이다. 이를 의지하. 당장 겉벌이 서마를 어떻게 구하냐. 아이고. 운이 좋구나. 일단 이걸 갖다 주거라. 이문서에는 다행히 서마를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아니, 그걸 갖다 준 뒤 시간을 벌어라. 아이고, 고마운데 원두기. 고마워. 돌아가면 짐부터 싸거라. 그리고 네 주인에게 1년 동안 일한 품삭을 달라하여 그 돈을 받아 집을 나가거라. 응? 몇 해 전 너의 아들이 주인을 살리려다 대신 죽은 일이 있었지. 응. 조정에서는 그 일을 딱하게 여겨 너를 면천시키라 했다. 그게 이문서다. 정말이요? 이미 1년 전에 면천시켰어야 했지만 네 주인은 너를 속였다. 아니, 그동안 일한 품삭을 반드시 받아내고요. 세상에. 면천이라니. 고마워, 원두기. 어허, 가민. 손을 잡아도 된다 허락한 적은 없는데. 누가 우리 원두기 아스남 이랬어? 우리 원두기 아스남 아니여. 인물 원하지, 글도 잘 읽지. 솔직히 이만한 사례가 어딨어?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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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잡힌 손을 어쩌겠니. 그저께 쪼까. 고쳤지 알 수 없어. 응. 고쳤, 달라? 이것이 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인데. 아이 뭐하는 거야! 고쳐주라는 게 아예 못쓰게 막아들이면 어찌 된 거야! 아니다! 나의 손가락은 닿지도 않았다! 됐어! 이건 내가 후딱 고쳐주면 되니까 너는 가서 하던 잘난 척이나 계속해 잘난 척? 미안, 척은 빼 웃네 그래서 뭐 무슨 일 예뻐서 아 뭐예요! 뭐예요! 여기서 뭣들 하고 있어! 얼른 집에 가가지고 저 연장실 탱겨와! 천호선 올라가야 되니까! 아 담비가죽 받치라는 명이 내려왔어! 사흘밖에 여유가 없으니까 서둘러! 천호선사 담비 사라진 지 5년도 넘었어요! 없는 담비로 또 무슨 수로 받쳐요? 나한테 받치라는 게? 응? 지금 나만 불편한가? 참으로 아둔한 짓이 아니냐? 나지도 않은 담비를 잡으라니 담비는 없으니 차라리 천호선에서 나는 다른 특산물을 곡물로 바치겠다 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말하면 들어주긴 할까? 건넌 마을에선 소금을 건넌 왕이야 바닷가도 아닌데 소금을 바치라는 왕이라고 백성들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는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다 그분은 전화는 전화는? 전화는? 네가 왕을 알아? 누가 들으면 왕이랑 너랑 친분인 줄 알겄다잉 이참에 왕도 내려와가지고 담비 잡으라구려 어? 어? 아 못들어고 섰어 둘러 둘러 서둘러잉 시간이 없어 서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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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죽겄어 나는 뭘 챙기면 되겠느냐? 여기 있어 가봤자 도움도 안 될 거 같으니까 도움이 안 되다니 아까 보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다 나의 도움을 받겠다고 줄을 선거지 넌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나 없는 새 누가 나 찾아오면 금방 오니까 기다려달라고 꼭 붙잡아줘 혹 사내년? 응 어찌 생겼는지는 말은 해줘야지 잘난 얼굴인지 못난 얼굴인지 연령은 어찌 되는지 그건 알 필요 없어 그냥 금방 오니까 기다려달라고 말만 전해주면 돼 어디 싸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꼭 붙어있어 꼭?